1. 2. 4. 4. 5. 6. 6. 10. 11. 11. 12. 12. 14. 14. 14. 15. 15. 20. 16. 16. 16. 16. 16. 16. 16. 16. 17. 18. 18. 18. 19.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신을 대하는 매일과 영혼 사이에 갇혀 너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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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